청주대학교 축구부는 7일 오후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주대 축구부는 이날 청주대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3 대학 축구 유우리그 한권역 4차전에서 이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고려대를 만나 이원준의 후반 결승골로 승리를 거머쥐습니다. 이원준 학생은 후반 70분 교체 투입된 이후 고려대에 수비진을 휘저으며 멋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청주대 축구부는 이날 승리로 2승 1무 1패로 권역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대입니다.